이번 영상에서는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소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보면 일단 고소를 하면 무조건 입건이 됩니다 입건이라는 말은 사건화해서 경찰이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있어야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지 않고 고소만 되면 무조건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니까 누군가가 나를 고소했다고 하면 수사의 칼날이 겨누어졌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냐면요 첫째 고소장을 접수하고 둘째 접수된 고소장을 보고 수사관에서 고소한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고소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고소인, 고소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고소인이 막 말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고소인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좀 확보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피고소인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면 피고소인이 소환당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고소당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고소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찰이 전화를 합니다 자 누구누구 씨가 고소를 하셔서요 조사를 좀 해야겠어요 혹시 다음 주 월요일 시간 되시나요?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예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 사람이 나를 고소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느 경우가 됐던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고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일주일 내로 소환 통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응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했는지 고소장도 좀 확보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변호사도 만나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변호사와 상의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보통의 경찰들은 전부 다 이 정도 요구는 들어줍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고소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고소장 안에는 내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소장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고소장은 크게 온라인에서 확보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확보하는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 공개 청구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고요 로그인을 하고요 회원 가입한 후에 여기 청구 신청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청구 신청을 하면 제목이랑 청구 내용 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본인이 필요한 서류 여기서 고소장이 되겠죠 필요한 사실을 기재된 거에 대해서 다 기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청구 정보 및 공개 자료로 PDF본으로 고소장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요 이건 보통 한 10일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그냥 오프라인 수사기관 민원실에 가서요 본인이 직접 가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거기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받아서 청구를 하면 복사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고소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확보된 고소장이 있으면 이것을 보고 정확하게 본인이 이 고소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이 고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을 할지 부인을 하면 어떤 식으로 부인을 하고 부인 내용이 부합하는 어떠한 증거들을 가져갈지를 다 정해놓고 조사해 가는 게 좋습니다 보통 경찰 조사 갈 때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그냥 가서 조사받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나 당당하니까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거나 당황해서 대답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수사 절차에서 첫 번째 조사 내용은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남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 말하면 나중에 이걸 바로잡는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자신의 말을 안 믿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항상 형사사건 변론할 때 첫 번째 수사기관에서 하는 발언이 참 중요하다라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고소장에 담긴 내용을 전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정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어서 경찰에게 새로운 권한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본인이 수사한 사건을 본인들이 판단해서 경찰이 아 이거는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한테 준 거예요 따라서 사실은 경찰 조사 때 본인이 고소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증거를 줘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이 수사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거를 뒤집으려면 굉장히 또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명백하게 경찰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이제 사건 처리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큰 비용이 드는 문제니까 내가 별 잘못도 없이 고소를 당했는데 굳이 변호사가 필요하겠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꼭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고소장은 확보하고 그 고소장의 내용이 너무 터문이 없어서 변호사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좀 고소장을 봤더니 어? 이게 죄가 될 수도 있나? 어? 약간 뭔가 좀 마음적으로 걸리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저는 아예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 조력을 받고 사건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유돈로우의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